골드올레드깐 티모 안했냐고요? 티모 안했을걸요? 티모 되게 오랜만에 하는거에요. 내가 그냥 보여줘야겠네. 아... 나 썼을때문에 지금 겁먹었는데? 너무 무서워. 나 빵테 그 리메이크 되고 한번도 안해봤는데? 빵테 멋있어? 그럼 1순위를 배란다. 2랩갱 맘에 안들었어. 빵테 Q가 올라프 됐다고? 너무 약해졌는데? Q가 확정 타야 해서 센거 아니야? 라인전이? 패시브 Q 쓰면 라인전이 그만된다고? 뭔가 내가 하던 빵테랑 너무 달라졌는데? 아 일라오이다. 조졌다. 이거는 티모 누르자마자 그냥... 누르자마자 그냥 당선인데? 누르자마자 그냥 당선인데? 뭐하지? 일라오이 상대로 할만한게 뭐있냐? 가붕이? 나를?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왜 난 자꾸 그녀에게 끌리는 것까? 나를?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왜 난 자꾸 그녀에게 끌리는 것까? 빠삐? 가붕이 한 번 해본다. 가붕이 하라는 추천이 있어가지고 가붕이를 해보겠습니다. 가붕이는 착취 아니야 착취? 착취 승전보 가붕이라 뭘 해야될까? 착취 버텨? 오케이. 그거야말로 내 특기지. 존버. 와우! 우리 펜에 오공있어. 게임 끝나 이미. 가붕이 진지 클래스 터무 그럼 뭘 갈까? 존버템? 삼구술? 추천템! 잘 모르겠으면 추천템을 간다. 그래서 템트리 왜 그딴 식으로 갔어요 이러면은 아 추천템이라서 이렇게 말했어.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니라. 흠흠흠흠 심판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나 근데 원래 채팅 거의 안해. 플레이어 보여주지. 내어오옹 수풀 속에 가렌 이게 바로 나 잠깐 보인 것 같은데 아 상남자 들교했다 개상남자 들교였다 방금 맘에 들었다 싸움이네 싸움이렇게 뜨거워야지 땀냄새나고 적수를 뽑아라 아 피했다 한대 때리고 분노한놈 때리고 어 사나이 음악 나오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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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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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을때 탑은 뭐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될게 그러면은 팀원들이 알아서 나는 있는지도 신경도 못쓰고 게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갑치지 말고 어이씨 이기고 안진다는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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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다음점 조심하면 되는거고 대포는 먹고 싶고 위기양양하고 안 벗혔고 착취 한번 쌓아주고 도망가주고 아 하지마 자연스러웠죠? 이기고 죽지마 않으면은 할만하다 오공이 당선대 오공삼 뭐야 아니 우리야 우리팬이 우리팬이 송킥 아니었어? ㅅㅁ 아니 왜 이거있다고 생각했지? 아이씨 아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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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3표 압도적인 표수로 ㅅㅁ 정의로 심판하겠다 스스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돼 공을 못써주겄네 인타발 하나 올려야겠는데 불알 하나 찬다 야 큰일난데 이거? 스티커가 아주 아름다워 근데 우리가 용을 먹었었어 사비드김 게다가 이 내가 부족한 파밍은 촉수로 할 수 있어가지고 아 어디갔지? 부족한 파밍은 촉수로 해서 게이드 아 아 왜이래요? 와 초과 보소 뭐 뭐 뭘 짜지? 이거는 공 써봤자고 달라진게 없었는데 게임이 처지고 있는데 그냥 난 소울킬은 아니다 안그래?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 와 안되네 랩차가 나서 안되네 괜찮아 괜찮아 쟤는 7킬이야 상대 키를 봐야지 압도적인 7킬 당선은 이미 오공있어 나 지금 표 따라가긴 좀 힘들어 이미 득표율이 너무 쎄가지고 그리고 슈바나는 암흑인장 떡상가 좋아 좋은 정신상태 게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얘 양날도끼 나왔네 이블리한테 1킬 줘라 이젠 안되는거 같애 나이스 잘한다 그래 아 근데 오공이 끄딱하면은 제가 위험한데 뭐 뭐야? 어? 살았다고 생각해버렸다 살았다고 생각해버렸다 잘한다 어 구경하다가 괜찮아 성장 저지했어 뭐야 이거? 야 님! 우리 땅임! 이거 그대로 둘깝니까? 이거 우리 땅인데? 어머! 아 이게 땡겨져?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어허허허허 개념을 무너뜨려라! 같은 실수는 이제 안한다 어 되게 아퍼 이거 아퍼 어허허허 흐이켜 아직 나한테 표가 덜 몰렸을 때 빠른 손절을 하는 것도 나쁘다는 것 같애 솔직히 정글 차이 직인데 방금은 탑 유저들은 저기서 정글 차이 안 외칠 사람이 없지 안 그러냐? 내가 정글이었으면 이미 탑한테 패들이 먹었을걸서 반피하다로 저거에 죽더라도 CS를 먹고 죽자 끝난거 같은데? 아무리 가까워도 해선을 다하는 텔리포트 내가 팀의 최저 셀스 찍을 수 있겠는데? 기념을 무너뜨려라 야! 안 돼 아 왜 이렇게 포기가 빨라 애들은 아직 희망 있다고 뭐 뭐 아이씨 공으로 한번 죽여 끝내야 되는데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이거 근데 쟤네가 설앤치는 법을 모르네 20분 전에 치면 꼭 누군가 안 눌렀어서 20분 넘기고 설앤치는게 더 빠른데 러그 꼴팀이 러그 꼴팀이 어 어 저 바나나주스 아파 나는 딱 팀 데스에 내 지분만큼 차지하고 있어 5분의 1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저는 뭐 할말이 없던데 근데 이 일라오이가 아하 쓰지 않고 다 죽였다 캐스트 완료 캐스트했다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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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ателя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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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ace 껴 하 Destiny 5호한테 유쾌한 팀워크 준비네 이래도 1등이네 이래도 딜 1등이야 제가 마판으로 1승 해드리겠습니다 어젯 안되겠군요 무슨 정글이 말만해라 다 가능하니까 암흐무? 암흐무 역시 리신을 배내야지 전통적으로 만화에도 나왔듯이 다시 수련에 전진하겠어 역사와 전통 블루를 먹는 암흐무와 그걸 지켜보는 리신 전통이지 암흐무 너무 쎈데 암흐무 너무 쎈 암흐무 너무 쎈 아주 재밌는 판이 되겠어 아주 재밌는 판이 되겠어 기대된다 띵곡도 나오고 이번 판 진리가 있냐? 티모랑 암흐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지? 이거 어떻게 지지? 아 그러네 오요들 가능했었네 삼요들 시너지라도 해보자 자 건의를 해봐야겠다 이거 오요들이 안되면은 삼요들이라도 미드가 미드가 답이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틀어스 요즘에 잘나가잖아 유미 달면 되겠네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상대편이 좀 흥하다가 알리스타와 판테온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워다이브를 했는데 거기서 티모 버섯에 우르르 무너지면서 내 궁에 딱 하고 끝 바론 먹히고 역으로 역전 이 시나리오들 가야겠다 그림 나왔어 Enw 아 시뮬레이션에 저게 잘못된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지 흠흠흠흠 옆에 골드 comprehensive 대부분 저게 잘못된 판단이 나와 flip 골드는 대부분 잘못된 판단이 나온다 이거야 Verfügung 퇴근 아 화를, 오케이.